우리 집 강아지도 나처럼 한숨을 쉴까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강아지도 숨을 들이켰다가 내뱉으면서 사람처럼 한숨을 휴 하고 쉬는데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숨 쉬는 이유는 흥분한 마음을 진정시키거나 가다듬기 위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정작용을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힘든 일을 한 뒤 한숨을 돌리는 것이나 절망작일 때 한숨을 쉬는 것으로 진정을 얻고자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도 아주 다양한 이유로 한숨을 쉬는 행동을 합니다. 한숨을 쉴 때 강아지의 바디랭귀지를 함께 살펴본다면 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한숨을 쉴 때 강아지 눈과 자세를 잘 보면 이유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아지가 한숨을 쉬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려견, 행동장문가 그리고 수의학자들에 의하면 개가 한숨을 쉬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쳐버렸을 때 편안한 상태와 반대로 지쳤을 때 한숨을 쉬기도 하는데요. 산책을 오랜 시간에서 지쳤을 때 한숨을 쉴 수도 있고, 격한 운동을 하고 나서 지쳤을 때 그 자리에서 쉬고 싶어서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산책이나 야외 운동 후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할 때도 강아지가 한숨을 쉬기도 하는데요. 이럴 땐 바로 집에 오는 것보단 주위에서 강아지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휴식을 취할 때 자주 빗질을 해주거나 자기 전에 등을 쓰다듬어주면 강아지가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강아지가 빗질을 할 때나 잠자는 자세에서 한숨을 쉰다면 이것은 편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개가 저체지도 서있지도 않은 중립 상태이며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입니다. 보호자가 빗질을 해주거나 잠들기 전에 마사지를 해주면 한숨을 쉬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 행동은 정말 편안하다고 표현하기 위해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만이 있을 때 무언가 불만이 있을 때 강아지는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한숨 쉬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강아지가 눈을 부릅뜨고 한숨을 쉬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 불만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배가 고픈데 밥을 주지 않았거나 산책을 가야 하는데 산책을 나가지 않았거나 또는 운동량이나 우리 시간이 부족할 때 불만의 표현으로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네 번째, 냄새를 맡고 싶을 때 강아지 한숨은 산책 중에도 흔히 볼 수 있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산책할 때 무언가를 향해 킹킹거리면 강아지가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냄새를 맡고 싶을 때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산책을 할 때 새로운 냄새를 맡거나 호기심을 느꼈을 때 한숨 쉬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럴 땐 우리식 강아지가 충분히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는 맡고 싶은 냄새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아플 때 일반적으로 한숨은 강아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관례견에게는 좋은 의미입니다. 한숨을 하루에도 몇 번씩 쉴 수 있고 너무 자주 한숨을 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한숨 쉬는 정도가 과하다면 이것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숨이 지속되고 멈추지 않으면서 뭔가 몸이 불편한 듯한 증상들이 함께한다면 아파서 한숨을 쉴 수도 있습니다. 특정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한숨을 쉰다면 기관지암이나 호흡기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볼독이나 퍼그, 시추, 페키니즈 등 코가 짧은 단도적인 경우 후각구조상 비강협착이라는 호흡기 질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오늘은 강아지가 한숨을 쉬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인간이 보통 부정적인 이유에서 한숨을 쉬기 때문에 우리 집 강아지도 부정적인 이유로 한숨을 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부정적인 이유보다는 좋은 이유에서 한숨을 쉴 때가 많은 것이 우리 관례견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두한 한숨은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게 너무 많이 한숨을 쉰다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피션프리자짱아 실버포들 까미 악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영상은index.c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